비교하는 그런 질문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질문이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문 대통령은 제 입장이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비판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의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